fizzy 셋 estos ignment 오늘의 추억 식탁 되는 거 오늘의 추억 오늘의 추억 의 포트 오늘의 추억 요거는 너무 맛있다고 하루 다음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어묵꼬치. 첫 번째 요리는 어묵꼬치는 이걸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미 다 완성이 된 애들. 첫 번째 요리는 어묵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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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꼬치 같은 과정을 시작하신다. 요리하는 어묵 rifishimta ¿할ornad of sundae? 청양고추 나 벌써 감궜다. 김치 좀. 우아! 뭔가 부유하고 있는 거 같아. 오잠까지 썼으면 왜 이래? 이뻐라, 여기 봐. 누구야? 이 귀여운 강아지. 오잠까지. 오잠까지. 여러분, 제가 엄청 귀여운 소라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줄 빼있다 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둡기 편해요. 한 번 لا. 엄마가 비가 안 배려. 엄마가 소나야. 엄마가 아킹, 아, 진짜. 완자탕 먹을까? 삶개탕 먹을까? 지금 시간은 6시 48분 이제 저녁먹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작불 피웠고 이제 여기서 저녁먹을 준비할 거예요 옆집 강아지 뭐? 아까 이게? 어떡해 재현아 좋아 그래서 시켜봤어 그래? 격창에 버터 넣는 거 처음 봐 아까에서 찍는 게 아니라 아이폰 너무 안 돼 오 기름에 기름 그니까 근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 어디서 언니가 뭐 그랬다는데? 버터를 이렇게 다 발랐어? 그래 내가 말을 못 했어 내가 한 번 잘라야 되지 않을까? 짠이 너무 얇나? 지금이라도 그래야 맛있긴 하니까 근데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 아니니? 형 이건윤지 안 이건윤지 기름이 바로 굳어버렸네 맛보세요? 음 맛있네 고기 바로 네 소금이 있는데 한 기름이야 내가 야구 딱 틀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 점수 내고 있다 뉘앤진 뉘앤진 후식 볶음밥 후식 볶음밥 응 나 갔다 올게 어차피 유리포로는 있으면 안 쓸 거 아니야? 와 맛있어? 개맛있어 막창이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백창이 더 맛있다 영현아 오빠 치즈 올리지? 영현아 오빠 어서 오세요 요런 거 하기엔 또 편하다 얕으니까 맞지? 응 나 이거 잘 샀어 내가 맘에 들어 근데 손 있는 거는 이런데 와서 쓰기에는 하막이란 데 관리가 안 되지 우리 그쵸? 관리관리가 이런 걸로 쓰면 안 되지 그거 나가잖아 아 그래 일단 해 그저 너무 머리를 모르니까 너무 머리를 모르니까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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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잘겁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까서 이렇게 맛있어. 크림치즈 대파맛. 대파 크림치즈. 그냥 그대로 많이 따뜻해집니다. 손에 묻어있어. 먹을 때 그냥. 저 선책 좀 줘. 이 좀 있다가 없을 것 같아. 좀 있다가 먹으려고 하고. 딱 보아니까 홈런보 이렇게 웃는 게 없어. 카메라. 슈퍼쿨터. 좋아. 순식간에. 돈이랑 쌍ube 검정. 이렇게 귀퍼버린건. 일단 여기에. 기를 올렸구요. 이것이 진정한 캠퍼. 오늘 저희가 첫끼를. 3시 좀 넘어서 먹었지. 저 이 야밤에. 언니가 라면을 끓여서 오늘 메뉴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순두부 열람이 아닌데요 너무 진짜 너무 감성 완전 감성이야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딱 그리고 옆에는 잠자고 있는 강아지 여러분 이거 진짜 좋아요 고소호라고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이렇게 한 통에 들어있는 건데 이거 진짜 좋아요 완전 짐 줄일 수 있는 간편템 쬐끗? 아 순두부 때문에? 열까 싶은데 안 열어둔야 여기 여기 뒤에 잠깐 맛이 안 나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자르지 않나요? 아니? 캠핑은 그렇게 안 나요 왜? 좀 있어서 짤게 먹어야 돼 맛이 안 나 돌았냐? 그냥 다 익었다 한 번 먹어봤어 봐 순두부 열람을 해서 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다 익어 이게 지금? 이거 꽉져 먹냐? 살짝 섞어야 돼 노른자 턱 턱 틀어서 먹어요 지금 숟가락으로 흰색 턱 턱 하고 한 입에 또 짜면 물 좀 넣어 한 입만 먹어볼게 그럼 약간 찌개 같아 찌개 찌개 있는 사리 먹는 거 같아 감자 어떤 거지? 아 감자 감자, 계란, 마요네즈? 응 이 시각은 이제 , 손, 손, 손! 안 보여 해겠다 오늘은 날씨가 진짜 좋아요 날씨가 엄청 맑습니다 바쁘라! 하쁘라 하쁘라 물이 자연 냉수다 맛있지? 홍보 물산소 아 하핰 정리로 잘 자른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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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파이버스 청양고추 딸기찜 씹어먹어 응 짜잔 생각해봐봐, 할머니 때가 산 게 있어 다 구웠어? 날씨 좋다 12시 날씨 좋다, 12시 아 씹을까? 나 거의 시리야, 시리 헤헤 아 아 영원아, 근데 너무 우주 안 돼? 아 아 아 아 둘 다 너무 하얘서 눈보셔 아 아 아 아 바쁘라 우리 간다, 빨리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왔어 아 다 안 편해서 과, 양, 꽈 오, 그래 오잉. 오잉. 밀이 많이 나왔어. 이렇게? 알리오 소스를 넣는 거면 여기에 2번 정도 넣어요. 오잉. 소스는 조금만 넣어도 돼. 소스는 조금만 넣어도 돼. 소스는 조금만 넣어도 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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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단어? 너무 짧 것 같지? 다 놓쳐 물 세게 해야 돼 물 세게 했어 오! 한산감 맥주가 됐어 대미소다다 대미소다 고춧가루 영혼 야채를 많이 먹고싶은데? 깜짝 놀랐어 다음에 집에 있는거? 스테이크 백전자 레게따 레게따 김치 고춧가루 고추 집합팩 집합팩 진짜 빈다 파트에서 자기도 발 아프니까 큰 돌로 존다 자기 집합팩에 넣어놨다 이거야 파트에서 이제kok 아침에 뺏기둥이 쌀까지 왼쪽 bed투로 또 replay하면서 내가 손 따라해볼게. 불. 불. 함끼리 보고 싶어. 으악! 내가 자랑은 약속을 했지. 끝! 낮잠 자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녁이 됐어요. 이제 한 번 먹어볼까? 진짜로? 응. 짜라란, 고기. 중심이야, 먹어봐. 날 잘라먹을래. 요리는 메인을 반찬으로 먹어. 멋있어. 목마를 때 요리가. 쭈꾸미. 이건 언니가 집에서 만들어온 된장찌개. 된장찌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여기 이렇게 꼼이 있어요. 이렇게. 왜 저래요, 표정은? 오, 코코넛 향 나. 겉말이야. 그럼 어떡하자고. 얼음을 그렇게 꺼내는 거야? 네. 고기. 53도야? 맛있어. 부드럽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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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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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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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즈 이거 먹어볼까? 이거 되게 꾸리꾸리하다 맛있어 짭짤해 너 먹어봤어? 아닌데? 그 정도 아닌데? 응? 지영 방구야 근데 오빠는 언제 좋아? 지영 방구야 그 정도면 다리 그니 Westminster 그런지